미니시던데요? 이번에 다 너무 예뻐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나이대가 다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? 너무 밥이 있는 것 같다. 나이는? 제 나이는? 나이는? 다 90년대생인 건가? 90년대생. 안 들어가고 싶다니까? 말한 덕분에 안 들어가면 안 되나? 입술 내라. 얼굴 너무 잘 갖다주는 거 아니야? 내가 무슨 짓 할 줄 알고. 겹치나요? 얘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. 자, 여우다. 여기서는 더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다. 나랑 얘기 끝나면? 따로 썼다는 건 얘기하는 게 눈에 보이고 나도 돌아버리겠는 거지. 하루하루가 촉박한 시간인데 인생이야. 일단 일을 저지르고 봐. 시간이 짧으니까. 나는 내 시선이 봐줘. 너 나이에 대한 흥분이 없는 거야? 나 좋아하는 거 맞아? ε 아